안녕하세요. 행복한 꼬대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옵니다. 오랜만에 와요. 여기는요. 시흥 매화동의 방우리다이기입니다. 와 색깔이 대박입니다. 오늘 가격이요. 제가 한 바퀴 빙 돌았거든요. 오늘 소개되는 품종들 대박이에요. 만 원 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만 원 이하의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와 신난다 신나. 군생들이에요. 사이즈가 큰 중대 사이즈의 군생들이고요. 맥스앤골드. 와 이 색깔 보세요. 한몸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도 가격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저는 파랑새 닮은 애.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루사라는 아이인데 사이즈 대박. 사이즈 큰 거 좋아하시면 오늘도 대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거 말고 와 이거 앞에 보이는 이 골든글러우거든요. 이것도 완전 대박이지만 대박 대박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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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이거 이거는 화이트 샤넬이라는 품종인데요. 군생이에요. 가격이 완전 끝납니다. 끝나. 끝나는 가격.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 바퀴 빙 돌아서 마지막 시간에 화이트 샤넬을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들 선택해 주세요. 오늘 진짜 저도 쇼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방울의 다육에서 정말 지금 한 2주 3주 만에 지금 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일이 있으셔서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기간에 못한 거를 오늘 다 사장님께서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해도 좋으시고요. 보시는 적적 여러분 찜 하셔서 문자로 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주문 3만원 이상 맞춰주시면 가능. 택배 그리고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가져갔어야 됐네. 아 너무너무 사이즈가 좋아요. 오늘 풍성한 군생들 완전 한가득 품어가세요. 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골든 글러우 제가 골든 글러우 요새 소개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귀한 품종을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리고 오셨대요. 가격이 세상에나 대박 가격이에요. 색깔 일단 보여드릴게요. 색깔. 이야 이거 색깔 어찌할꼬.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목대 보세요. 꿀목대고요. 이거 밑에 보면 노숙 원작이에요. 그래서 하얗돼서 내려갈 거고 색감 핑크와 연두 형광농빛의 빛감이 엄청 잘 어울려지고요. 그리고 노란빛깔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수영도 꽃봉오리 수영이에요. 꽃이 활짝 핀 큰 꽃이 이렇게 연꽃 모양의 수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골든 글러우예요. 목대가 완전 굵은 꿀목대가 있고요. 가격이 얼마냐면 사이즈도 무거워요. 하나를 들어보니까 엄청 무거워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 보여드릴까요? 가격 대박. 8,000원이에요. 8,000원.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사이즈 제 손바닥 보세요. 하나를 못 잡아요. 15cm가 넘어요.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아이 골든 글러우 첫 번째로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8,000원의 가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보고 루비돈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마란스라는 품종인데요. 가격 보이세요? 보이세요? 5,000원이에요. 이거 목대, 굵은 목대 보이시나요? 저희 보세요. 여기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목대 보세요. 완전 꿀 목대가 가운데 있고요. 가격은요. 이게 5,000원입니다. 이것도 15cm 나와요. 대품이에요. 대품. 멈춰 겁니다. 색깔이 진 핑크로 색깔로 해서 너무 예쁘죠. 지금 끝에 부분이 약간 옅은 분홍색인데 가운데 부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꽃봉오리 수영으로 통통한 입장, 약간 길쭉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영으로 될 거고. 아, 이거 보세요. 환상이죠?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는. 이 아이 이름은 아마란스. 아마란스입니다. 대박입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 여러분, 강추드려요. 골든글로우 강추. 얘도 강추. 저도 가져가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파스텔. 아, 이거 파스텔 대박입니다. 이거 딱 만원이네요. 이게 만원이고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 자연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 빛깔과 노란 빛깔과 파란 빛 그리고 피크 빛도 살짝 올려져서 너무 예쁘고요. 이것도 중 사이즈를 넘는 사이즈 같아요. 대박이죠? 엄청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크고요. 얼굴도 지금 분지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얼굴 사이즈는 10cm 넘는 그런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파스텔 군색 꿀목대가 있는 목둥이 자연 군색. 와, 이게 하나예요. 다 가져가고 싶네요. 이것도 예쁘네요. 이거 만원입니다. 만원. 오늘 만원의 행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대박. 이건 또 뭐야? 얼굴 보세요. 세상에. 이건 얼굴이 한 20대치 나올 것 같습니다. 뽀얀 100분과 함께. 저는 이거 파란색 환협대인 줄 알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뽀얀 100분도 있고요. 와, 입장이 아주 촘촘하니 가득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얘도 목대 볼까요? 오늘 주제는 목대, 꿀목대, 꽃봉오리 수형인가? 이렇게 목대가 굵어요. 가격은 8,000원. 루사라는 품종이에요. 루사. 와, 멋있어요. 대박. 사이즈 보세요. 이거 20대치 17cm는 될 것 같습니다. 뽀얀 100분도 있고. 아, 이것도 오늘 제가 득템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루사입니다. 이거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선샤인이라는 품종이에요. 선샤인. 피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목대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목질화가 된 굵은 목대가 있고. 이게 4,000원이라고 합니다. 피멍으로 지금 이 빛깔 나온 거 보이시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셔용? 이렇게 지금 목대 보이셔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멍을 다 먹고, 먹고 이렇게 색깔이 지금 자리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빛감을 내는 겁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와, 4,000원 대박이다. 이거 지금 피멍 들어왔죠? 이 색깔, 이 색깔로 다 나올 거예요. 이거 4,000원, 선샤인이라는 품종이고요. 가격 너무 좋죠? 이것도 묵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샤인, 4,00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맥젠골드예요. 와, 이게 15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이건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문 군색, 목대, 목질화 돼 있는 거고요. 색깔 이렇게 진한 색, 빨간색이 진한 색과 골드색이 같이 나오는 맥젠골드. 어우, 밥도 너무 좋죠? 이거 색깔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골드색이 지금 나오면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나오고 있는 풍성한 군색, 맥젠골드 한문 군색입니다. 가격은 얼마? 8,000원이에요. 만 원도 안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풍성하게 이렇게 자구들이 다 나올 거예요. 밑에서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맥젠골드 중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미니 누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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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벨라. 미니 누벨라예요. 와, 이것도 많이 컸네. 엄청 지금 성장이 돼 있어서 지금 색깔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왔네요. 이건 미니 누벨라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누더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나 안 틀려요. 가운데가 누더는 젤리가 돼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지금 작게 달궈주면서 보라색으로 빛깔이 나오고 있는 이 누벨라, 아주 풍성함이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자구도 정말 그득그득 가득가득 차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9,000원이에요. 이렇게 큰데 15cm 포트거든요. 9,000원 누벨라, 미니 누벨라입니다. 9,000원 너무 좋죠? 중사이즈 군색, 미니 누벨라. 여러분, 9,00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예요. 이거는 만원이에요. 보라색 빛깔 나온 거 보이세요? 이거 보라색이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부터 색 나오잖아요. 그걸 안쪽으로 다 덮는데 그렇게 되면 뽀얀 백분이 약간 백분감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빛감은 밝은 보라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보라색으로. 이것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사이즈입니다, 군색. 근데 이거 만원입니다. 만원 너무 좋죠?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 나중에 빛감이 보라색 빛감 그대로 가는데 얼굴 색이 약간 화이트 톤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동글동글 공 모양으로 입장성 굉장히 많이 채워져지는 그런 굵은 목대로 바뀌는 이 아이는 지금도 안쪽에 굵은 목대가 있을 텐데 드러나요. 조금 드러납니다. 오래 키우시면.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입니다.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플로리디티인가? 아니다. 딥레드예요. 딥레드가 젤리가 됐네. 가운데가 완전 젤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가격 6,000원. 이렇게 짤뚱하게 바뀌어있고요. 안쪽에 모아지는 수형 보세요. 이렇게 수형이 예뻐요. 이거는 딥레드. 지금 핑크의 색깔이 나왔는데 이것도 색깔 곱네. 이렇게 색깔이 좋아요.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 사이즈가 이게 한 8cm 두 개를 됐어요. 얼굴은 전체 사이즈도 따지면 한 10cm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이 색깔. 이 색깔 뭐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딥레드가 이렇게 색깔이 예쁜 거예요. 가운데 부분은 완전 동글동글 뭉쳐있으면서 젤리 각질 입장으로 틈새 없이 다 완전 짱짱이 달궈져 있는데 사이즈도 너무 좋고 완전 달궈진 침핑크의 색깔. 딥레드입니다. 군색 2두로 되어 있고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또 뭐야? 정야다 정야. 와 정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소개하는 거 다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가고 싶어. 정야가 오늘 자고 보세요. 입장에 이제 여기 핑크색으로 가장자리가 나오면서 안쪽으로는 여러분 이거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너무 예뻐요. 정야 자고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이 빡글빡글하게 아주 밑에서 엄청 예쁘게 올라오고 깨끗하고 막죠. 정야 이런 수영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가격이 또 이렇게 좋아. 6,000원입니다. 6,000원. 이렇게 한가득 가득 차인 전체 사이즈가 12, 13, 17일 될 것 같습니다. 정야 6,000원.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디바가 있네요. 마디바가 가격 진짜 좋죠. 이거 지금 이두구색 중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근데 가격이 와 이게 삼두네 이거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가운데 이렇게 프릴이 잡혀 있어요. 주름이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죠. 색깔의 그레이빛이 강한데 얘는 핑크와 보라로 진하게 색을 내주는 아이 중사이즈 마디바인데요. 이것도 10cm 넘어 12cm 되는 포트보다 훨씬 더 커요. 전체 사이즈는 15 이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000원. 6,000원입니다. 마디바 군사의 중사이즈가 6,000원. 대박이죠. 홍등. 와 홍등 색깔 보세요. 이렇게 멋진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9,000원. 사이즈는 한 8, 9cm 나올 것 같아요. 홍등도 가격이 진짜 좋아진 거 아시죠 여러분. 색깔 가운데 빛깔이 색깔 홍짜미 색깔 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동글동글 입장. 입성은 환엽이고요. 이렇게 멋진 수영. 홍등 외드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9,000원.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블루핑크라는 아이예요. 블루핑크 다육입니다. 가격 4,000원입니다. 4,000원. 와 이거는 이제 빨간색 색금줄도 살짝살짝 보이고 붉은 톤의 빛깔이 끝에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끝에는 입장이 각져있고 아주 도톰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거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생이죠. 군생이고요. 이것도 각진 입장으로 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제리처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틈새 없이 아주 가운데가 빡빡하게 모아있죠. 이렇게 되면서 굳혀지고 나중에 끝장빛감은 맑은 톤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거는 블루핑크입니다. 가격 4,000원. 10cm 넘는 사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좋죠. 4,000원에 이런 아이를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집시가 나왔습니다. 집시가 이렇게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사이즈부터 큰가?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 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영 너무 멋있죠. 가운데 부분이 아주 진 보라색이고요. 가장자리가 약간 노란빛이 섞여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통통한 입장. 입성은 환협이 있고요. 동글동글 하는 환협이. 정말 부캐처럼 꽃다발 수영으로 해서 이렇게 멋지게 색금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집시 금줄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보세요. 금종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한 가득가득 이것도 15cm 포트를 넘어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이것도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가운데가 완전 찐 보라색으로 각진 입장으로 윤기까지 나면서 가장자리 좀 연한 빛깔, 투톤으로 색깔 나오게 되면 환상이죠. 집시도 정말 인기가 있는 품종이라 여러 군데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집시 근생 여러분. 이렇게 근생을 만원에 데려가십니다. 이건 베이비 핑거입니다. 이것도 목대보세요. 목지러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가격은 4천원. 진 핑크 말고 연한 핑크로 색을 내주는 손톱이, 손톱보다 입장이 지금 땡글땡글 미인처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베이비 핑거가 아기들이 좀 길쭉한 손톱이에요. 그래서 입장이에요. 아기 손가락 갖다 해서 이렇게 끝에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완전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목대는 완전 묵지나 분자처럼 되어 있어요. 수형이에요. 핑크색으로 바뀌면 더 예쁠 것 같고요. 이거 사이즈가 8cm포트지만 수형이 각각 다르니까 이런 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전체 떼사스로 보여드리고요. 이거 4천원 베이비 핑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랑새가 여기 있네. 아까 파랑새 닮은 얘가 다르구나. 색감이 빨간새로 바뀌는 건 같은 것 같은데요. 입장이 얘가 조금 끝에 부분이 뾰족하고 각이 져있죠? 파랑새가 이렇게 큰 대품이고 15cm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랑새, 빨강새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뽀얀 백분과 함께 있는 한몸 군생,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중사이즈고요. 군생으로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제스타 군생이 왔습니다. 제스타 군생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5천원이에요, 이게. 가격이 좋죠, 이것도. 제스타 군생 가운데 부분이 진한 색으로 나오면서 가장자리 노란색으로 얘도 바뀌는 거고요. 입장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내주는 그런 품종이죠. 여기 보시면 천하가 풀린 듯 이런 수형도 있습니다. 제스타 군생도 풍성에 목대가 있어요.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5천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5천 맞죠? 5천원이에요. 5천원, 10cm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스타 군생입니다. 딱 봐도 아이스 그린이네요. 와, 이것도 완전 쫙쫙이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암터치게 화분 속에 들어와요, 앉아있어요. 꼭 추운 아이스 그린 같아요. 완전 얼음 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빛감을 벗겨주잖아요. 바뀌어주잖아요. 아이스 그린 4천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이두로 되어있어요. 깎아 놓은 듯한 밤톨같이 생겼네. 아이스 그린도 투명한 핑크로 빛감 나오면 너무너무 멋진 아이. 완전 달궈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달궈져서 아주 끝에 부분이 진짜 얼음각처럼 생겼죠. 이거 여러분 짧고 통통하게 되어있는 아이스 그린 2두로 되어있고 10cm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4천원입니다. 가격 착하죠. 와, 이건 또 뭐래. 베이비볼이래요. 이게 대박. 수영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몇 층이야? 2, 4, 6, 7, 8, 9, 10. 1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다. 와, 일동이 이렇게 나랏나랏 있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왔고요. 와, 이건 뭐 전체 사이즈 10cm 넘어가고 가격 8천원. 이름은 베이비볼이라는 품종이에요. 와, 수영 환상이네. 이렇게 보죠. 가운데 뿐 보세요. 뽀얀 100분도 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베이비볼이에요. 베이비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빛감 좋아하시면 이거 데려가셔서 켜보세요. 베이비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화이트라인. 와, 이건 제품이에요. 지금 완전 자고 나온 거 보세요. 엄청 바글바글해. 가득가득 차여있죠. 전체 사이즈 20cm로 나올 것 같고요. 약간 노란빛과 핑크빛이 살짝살짝 흘려져 있고 끝에 부분에도 진한 게 빨강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이트라인이에요. 화이트라인 아주 풍성하게 키우는 거고요. 자구가 참 잘 나와서 아주 넓은 창문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멋진 화이트라인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라인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큰데 만원입니다. 너무 좋죠. 연봉입니다. 연봉도 지금 연봉이 계절 저희 캐핑장 연봉 진짜 이뻐졌어요.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가격이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큰 얼굴은 삼두 자구가 좀 작은 거는 이렇게 좀 자구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봉입니다. 군생이고요. 가격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중사이즈입니다. 핑크 스팟이 아니라 이게 핑크 스팟이 아니라 이거는 핑크 팁스 같아요. 핑크 팁스입니다. 핑크 팁스 이거 가격은 지금 4,000원인 줄 알았죠? 가장자리 보시면 핑크 핑크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도 연한 핑크색과 가장자리는 진한 핑크로 해서 라인을 타면서 빨간 톤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지금 사이즈는 10cm가 정말 넘습니다. 정말 넘습니다. 10cm 이상 중사이즈로 보여지고 이거는 핑크 팁스 여러분 4,000원 이렇게 중사이즈인데 4,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핑크 팁스입니다. 톤은요. 이거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포트 사이즈가 10cm인데 다 넘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모두 2두로 되어있고 긴 입장은 짧게 하얗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짧아져서 통통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노란 빛깔의 입장 색을 대주는 무스톤이죠. 그러면서 핑크색으로 라인을 타면서 뒤에 입장 색이 나오는 무스톤 이렇게 좋은 아이 사이즈가 대박이에요. 근데 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5,000원 무스톤 2두군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가 지금 8cm, 9cm 포트인데요 이거는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4,000원에 드려요. 빨갛게 지금 빛값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자구 정말 잘 나와서 얘도 창문에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굵굴 목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끝에서 자구 나온 거 보세요. 자구가 정말 잘 나와요. 이 아이들이 벤바디스는 여러분 많이 소개돼서 이제 아실 건데 핑크나 또는 노랑으로 끝장빛값이 나오죠. 벤바디스 이렇게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주 작게 달궈진 붉게 빛감이 나오고 있는 벤바디스 작한 가격 4,000원에 드립니다. 딱 봐도 미줄리입니다. 미줄리도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 있고 목등이고요. 여기도 이제 꽃보거리처럼 모아지죠. 입장이 좀 크고 넓은 게 특징이에요. 여기 끝에 부분이 크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나중에 끝장 수영은 이제 또 모아지면서 꽃이 마치 한 꽃이 펴있는 것처럼 그런 수영으로 나오고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줄리입니다. 이거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뭐야? 피치와인 와인피치 얘는 큰 군생들이네. 얼굴들이 되게 큼직큼직해요. 아주 끝에는 노란 빛깔이나 주황색 빛깔을 진하게 되어주는 피치와인 와인피치 똑같은 아이거든요. 자구가 정말 잘 나와서요. 이 아이는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크게 화분을 옮기지 않으면 작게 자구들이 나오면서 아주 빠글빠글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건 15cm 포트에 아주 큼직큼직큼직한 얼굴들이 보여져 있는 둔색 피치와인 와인피치가 만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15cm 포트 중사이즈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카시오 적금이 있습니다. 동굴뚜그라스 연등처럼 생겨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동굴 입장 옆성은 환협이죠. 입성은 그러면서 뽀얀 100분도 함께 있고요. 짙은 보라색이 뒤에 이렇게 새큼처럼 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스크래치 난 것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꽃봉오리 수형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는 이거 10cm 되죠? 10cm 되는 사이즈예요. 가격은 6,000원 아주 깔끔하고 외도 좋아하시면 이것도 선택하셔서 키워보세요. 동굴동그라 입장 수형이고요. 여기 보라색이 진한 색깔도 바뀔 것 같고요. 이거는 뽀얀 100분도 함께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 좋아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양진 양진도 이제 또끌또끌고 자구가 참 잘 나오죠. 진한 빨간색으로 빗감을 내주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데 이거는 4,000원이래요. 양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양진은 이제 노숙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거 다 노숙해서 생겨낸 거고 생겨나온 거고 이거 가격 4,000원 가격 가격 굉장히 좋죠. 긴 입장 짧아집니다. 아마 짧아지거나 환엽으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10cm 되는 부트에 가득 차 있는데 가격 5,000원도 아니 4,000원 5,000원도 싸요 사실은. 근데 4,000원 좋은 가격이죠? 양진 군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아입니다. 상아 뽀얀 100분이 있는 지금 보라색의 빗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보세요. 뽀얀 100분이 정말 매력이에요. 동글띠 입장의 입성 보시고요. 사이즈도 10cm가량 되는데 이게 6,000원이라니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피치컬이에요. 피치컬 오 피치컬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고 가격 6,000원 복숭아 빛깔이 나오죠. 지금 나오고 있죠? 노란 빛깔과 이런 핑크색 같이 어우려져 있는데 동글띠 입장이에요. 입장 모양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 덥적하죠. 이게 매력이고 밝은 투명한 핑크와 노랑으로 같이 색을 내주면요. 정말 멋진 색감으로 은은한 빛감 파스텔토네로 끝장빛감이 나오는데 이거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죠. 이거는 피치컬입니다. 좋은 계절이 왔죠. 이 색깔 보세요. 롱블레이심으셔서 키우시면 꽃대도 올라올 수 있고 짙은 보라색의 빛김을 보여주는 부용이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목대가 약간 까맣게 돼요. 키우다 보면 입장 색깔은 진한 보라색으로 솜털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따뜻한 느낌을 보여주는 부용 이렇게 풍성한데요. 이제 시작이네요. 정말 너무너무 겨울에는 예뻐지잖아요. 부용이 이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가격 좋은 가격이죠.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새 크림티도 진짜 많이 나오던데 여기 입장 모습 15cm 나올 것 같네요.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오늘 얼큰이가 주제인가요? 되게 얼굴들이 큼직큼직하니 정말 시원스럽게 생겼습니다. 크림티입니다. 15cm가량 되는 사이즈로 가격은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뽀얀 100분도 있고요. 얘는 입성이 아까 제가 비교해드릴까 크림티랑 얘랑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보면 같은 아이 같지만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이즈는 크림티가 더 크네요. 가격은 상한은 6,000원 얘는 8,000원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크림티 개인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제 러블리로즈가 있는데 요거는 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이 아주 큼직큼직하죠? 가격은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 있고요. 얼굴 사이즈가 정말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5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3두로 되어 있습니다. 러블리로즈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얼굴 사이즈 너무 좋죠? 요거 4개네? 4개짜리도 있네요. 3개 3개 거의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러블리로즈입니다. 렛티지아가 3,000원 렛티지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요것도 수영 3,000원 같지 않은 대박이죠? 요런 거는 5,000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이즈와 수영인데 목대, 목질화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렛티지아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것도 한 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격이 3,000원입니다. 렛티지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레드핑클 철화다. 완전 빨간으로 다 왔네. 가격은 9,000원. 너무 예쁘죠? 아 레드핑클 너무 예뻐. 목대도 빨개요. 철화예요. 이렇게 빨간색을 내주는 레드핑클이 오늘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레드핑클 철화입니다. 이거는 러우예요. 러우가 이렇게 길어진 수영이. 와 이거는 완전 큰 러우다. 대박. 가격은 6,000원. 요것도 사이즈 오늘 얼큰이가 주제인 거.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요렇게 보세요. 러우예요. 색깔도 예쁘죠? 핑크색과 지금 노란색이 같이 나오고 있고 얼굴 사이즈만 하면 15cm 이상 될 것 같고 목대가 이렇게 긴 수영으로 되어 있는 러우. 이런 러우 여러분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죠?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올리비아예요. 아 올리비아. 이렇게 풍성에 9,000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올리비아도 보면 지금 피망으로 들어오고 있죠. 노란색 입장 색으로 될 거고 아 자구가 정말 많고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올리비아 9,000원 소개해 드릴게요. 핑왕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입장도 통통이죠? 완전 통통하게 살이 잘 짜져 있고 자구가 완전 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 사이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올리비아 증사이즈고요. 9,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화이트 샤넬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 하나 얼굴에 사이즈가 얘가 작고 작긴 하지만 하나 얼굴이 2만원에 판매됐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얼굴이 블레 5개예요. 가격 18,000원이에요. 대박이죠. 얘가 이제 골드빛이 핑크로 바뀌거든요. 얘가 핑크로 바뀌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제 색깔이 겨울에 예뻐지는 아이라서 핑크색으로 점점 가고 있을 건데 보시면 끝에 부분이 약간 핑크빛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근데 얼굴이 지금 큰 거는 작은 거는 이런 건 심지어 둘, 네, 여섯, 일곱 개나 들어가 있는데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건 3두, 4두, 보통 4두 이상이네요. 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군색인데 얼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보통 4두 이상 이렇게 가득 가득 차여 있는데 가격이 18,000원이면 완전 대박 가격이죠. 대박이죠? 18,000원의 특가로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빠른 선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샤넬 특가 18,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해드립니다. 18,000원 화이트 샤넬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방우리 다육의 다육들 정말 대박 가격으로 해서 완전 얼굴들이, 얼굴들이 뭐야 이거? 얼굴들 쇼핑해야 되나?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노숙 흔적 있는 거 제가 가져가려고요. 근데 수영이 너무 예뻐서 이런 거, 이런 거요. 이런 거 어디다 찜해야지? 제가 소개하면서 마음속으로 찜해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것도. 오늘은 얼큰이들이 주인공 같아. 그래서 얼큰이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얼큰이들. 이것도 대박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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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제가 소개하면서 이거 데려간다 했잖아요. 대박이죠.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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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격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지. 5,000원. 와, 색깔 좀. 이게 예쁜가? 큰 색깔이 좋은가? 이것도 될 거잖아.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이왕이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대가 긴 거 목대가 긴 수영으로 가져갈게요. 그치, 그죠? 색깔이 5,000원이래요. 대박이죠? 정량. 와, 이런 수영 없어요. 없어, 없어. 정량, 정량. 다 이뻐서 뭐. 다 이뻐서 저는 좀 어, 따글따글한 이 얼굴. 따글따글한 이 얼굴. 짠. 얘를 안 가져가면 안 되지. 이것도 너무 좋잖아요. 6,000원. 이야, 8,000원이네. 세상에, 6,000원. 이것도 6,000원? 얘가 5,000원. 8, 6, 이게 6이었죠? 8. 이 정도 가격이에요. 크림티도 하나 무셔 가야 돼요. 크림티. 크림티. 이야, 크림티. 얘는 무조건 가져가야지. 여러분, 얘는 안 가져가면 봐보죠. 안 가져가면 봐보죠? 이렇게. 너무 이쁘다. 이야, 완전 대박인데 오늘? 렛티지아는 무조건. 너무 좋아. 렛티지아. 잠깐만, 저 안쪽에 거 이쁜 것 같아. 다 이쁜 것 같아. 다 이뻐, 다 이뻐. 요거. 렛티지아. 빨간 게 비컬 대주는 거잖아요. 디지아. 얘. 핑크팁스. 핑크팁스. 4,0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이야, 더 고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10개 골랐어요. 이야, 완전 커요. 어떻게 해. 사이즈 대박. 이렇게. 보세요. 베이비볼. 렛티지아. 크림티. 거의 6,000원, 5,000원, 4,000원. 8,000원. 뭐 그런데. 얘만 이제 17,000원인가. 18,000원인가. 17,000원인가. 그랬죠. 이렇게 또 방울이다. 쇼핑을 합니다. 자, 쇼핑까지 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 오늘 진짜 대박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 진짜 너무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음, 방울이다. 지금 뭐지? 며칠 동안 쉬었죠. 몇 주.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죠. 대박. 골든글록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소식 어땠어요? 여러분, 환상이죠. 저도 소개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고요. 정말 비도 오는데. 우울해지어야 되는데. 비 오면.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다육이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어른다운 다육이. 고맙다. 다음에 또 만나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